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니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제가 이곳에서 연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 통영, 거제, 마산 해안까지 이 365킬로의 해안산을 제가 완벽하게 철통같이 경계를 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 땅에 오늘 제가 다시 와서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행국에 처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서 우리 자랑스러운 고향 통영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국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이제 채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나라가 안보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고향 사람들 서울에서 만나보고 오늘 창원 내려와서 만나보니까 한결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 장사 안 되고 돈뿌리 안 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이놈의 것이 언제 공산화될지 언제 김정은이 수중에 날아 들어갈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가 대화로 끌어내서 뭐 좀 갖다 주고 잘 해준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고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살 거로 생각합니까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우리는 북한을 공개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었어요 항상 우리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우리를 먹기 위해서 우리를 침공했고 도발했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저 양반부터 해서 저게 그냥 고향 사람이 양바를 합시다 나는 저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완벽하게 보장해라 이건 뭐이냐 김희성 체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너희하고 그리 없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데도 이 친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뭘 중개하니 이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는 발 뻗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통영시장에 계시는 상인 여러분 지금 강국에 와서 해 잘 잡수고 갑니까 아까 창원에 저희 고향 고성 재경창원 행위회 회장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그 상가들이 지금 문 다 닫았대요 주변 상가들이 문 다 닫았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말은 그럴 듯하고 체제인금 올려주니까 내한테 돈 들을 줄 알았지만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문재인 정권은 하루빨리 끝을 내자 끝을 내자 끝을 내자 이것이 살 길이에요 또 하나 저 자유한국당 한번 꼬라지 보세요 내가 엊그제 고향 사람들한테 몇 사람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고향 좀 분위기 바뀌냐 했더니 아직도 깜깜하대요 너가 깜깜한데 했더니 아직도 박근혜 탄핵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촛불 세력이 이렇게 가지고 종북 자파들이 몰아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최근에 속속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주범은 자유한국당 김우성 김성태 윤석민 이장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최근에 한교안이를 또 갖다 놓고 장난치를 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래요 그래 이제 어? 한교안이 갔으니까 자한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정권부터 찾아와요 오늘 창원에 가니까 내 옆에서 또 한 놈이 그러는 거야 내가 호파호 쳐버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보시오 이 나라 꼬라지가 잃게 된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건데 그 탄핵을 한당이 바로 자한당 그놈들인데 그놈들하고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평생 평생 그놈들 지시하고 그 당 찍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 가지고 당권 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자기 배불리고 자기 권력 갖는 거 왜 한 게 뭐세요 그거만 해도 좋은데 자기 주군에게 떡에 칼을 꽂혀서 배신한 저들을 한교안이가 왔다고 믿고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종료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이분의 본명이 깨치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곳을 주는 통영 고성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대한민국 절이고 가장 우파적인 곳이 통영 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 꼬라지 이리 만드는 주벌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북한 진영을 받은 궁대 종북 간첩들이 주도를 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더불당 이 기회주의자들이 합성해서 일으킨 국가 반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고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에 확실이 지켜서 그러면 대한외국당 너희는 뭐냐 우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대한민국의 탄핵이고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탄핵이고 저분이 탄핵당하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망한다는 것을 알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정당이 바로 대한외국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외국당 첫째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인사들을 반드시 구추를 내서 이 땅의 자유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땅입니다 여러분 세번째는 북한 김일성 제재를 없애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8천만 민족이 잘 살도록 하겠다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체제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정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외국당이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허예동포 여러분 통영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외국당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성원하시고 도와서 우리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지켜낸 상처 부산 제재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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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안 왔어 아니 아아 아아아 Oh ciento 이 빨래 누구를 쓰고 선 난 존경 존경 이렇게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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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